둘, 셋! D1, V1! 안녕하세요! 제로베이스1입니다! 여러분, 오늘 제가 백 투 제로베이스 필름 리액션을 찍으러 왔는데요. 다들 기대되지 않나요? 네! 저도 너무 기대돼요. 열심히 찍어서 빨리 보고 싶어요. 저희도 진짜 처음 보잖아요. 그러면 더 말하지 말고 바로 보자요. 왜요? 그럼요. 시작! 시작! 이거 누구 했어요? 이건 진짜 던진 거예요, 형? 진짜 던진 거예요, 형? 미니 사이즈 러닝머신 같은 게 있었어. 아! 진짜 달리는 거예요? 진짜 달리는 거예요. 그 땀 진짜요? 땀은 진짜 아니야. 나 욕이 너무 좋은데? 진짜요? 아니, 형! 꼬시는... 왜 꼬셔요? 고맙습니다! 아, 이 때 재밌었어. 나 이때 재밌었어. 아니, 형이 재밌는 거 느낄 수 있어요. 여기, 여기 너무 재밌었어. 여기! 잠시만, 티워드 왜 이렇게 신났어? 근데 내가 이거 신발 뒤로 잘못 날려서 리키 앞으로 날라왔는데 머리 맞았어 어우 나이스 맞어? 맞았네 원래 훔쳐가려고 했었는데 되게 겨울였는데 오늘 유진이 너무 잘생겼네요 저요? 반욱이요 아 유진아 진짜 고맙다 나 지금 레이저 나가 잠시만요 너 누구야? 오 마이갓 뭐지? 오 마이갓 뭐지? 이이마지네이션 오늘 유진이 약간 영국 학생처럼 생겼거든요 지금 얼굴에 약간 뭐라 하더라? 볼터치? 핑크빛이 돌고 렌즈도 약간 푸른빛해 브리티쉬한 아이들 스페인어로 쓰죠 스페인어로 쓰죠? 해봐 플 Education 스페인어로 쓰죠 스페인 launched 스페인어로 쓰지 스페인이 잠시만요 여기서 테레쉬로 하시면 곤란해요 아직 아껴드셔야 하거든요 테레쉬 유진이 2화가 아직 안나왔어요 이제 숙소에서도 할 수 있고요 제 기타가 사실 있으니까요 기타만 있으면 유진이 날아다니거든요 이 팀이 발표했었죠 그 이후에 시작했었죠 팬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뮤직비디오는? 팬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뮤직비디오가 있나요? 팬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뮤직비디오가 있나요? 최근에 가장 좋아하는 뮤직비디오는 인터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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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개인적으로 책임지인 것 같아요 책임지인 것 같아요 저는 좋은 소식을 사랑해요 그리고 며칠 외국에서 왔어요? 네 캐나다예요 부모님이 명수를 엄청 좋아해요 회원님께 땡스 토크 좀 날려봐 오케이 땡스 엄마 아빠 나 여기 왔어 한 번 사진 궁금한 거 있어 물어봐 그래 그래 유진아 할 명수가 왜 할 명수야? 할아버지 할 명수 할아버지 할 명수 근데 나도 궁금했어 근데 진짜 아까 말하려고 그랬어 뭐든지 한다는 거야 할 수 있다 할 때 할 할아버지 할 명수가 아니고 아 진짜 그런 줄 알았어 누가 할아버지라고 그랬어 예요 예요 난 그런 적이 없어 에그 후라이 하고 돌리고 자르고 개 자르고 이렇게 예쁘게 형 나도 안 돼 내가 안 돼? 개 뭐해? 에그 후라이 돌리고 자르고 개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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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니 연애 한 번도 안 와 본 사람 아 모 모 태 솔 모태솔이 아 몰라요 몰라 여과 모 아빠요 아빠 할 보 할 보 보 지 오 예 왜 날 가려 왜 날 가려 왜 날 가려 왜 날 가려 뭐야 누구 맘대로 새로운 문을 여시는 건지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아 아이 잠깐만 어머니 말씀이 정답이야 어머니로 바로 가면 인정해야죠 평소에는 좀 많이 안 하시는 편인가요? 윙크보다 엉덩이 윙크를 잘 안해요 잠깐만 잠깐만요 그 자국이 하나씩 있어요 아 있어요? 남의 엉덩이로 아 이거 제가 상당한 피해자인데 아 잠깐만 제보하겠습니다 아 아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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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사실 경루 완전 반대예요 어 또 저는 무대에서 큐빙이 괜찮은데 무대 아래 그 아 잠깐만 왜 왜 왜 봐 아 왜 아 이게 뭐야 여기 뭐 싸워보는 거예요 대본에는 없는데 저만 다른 거 받았어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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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화장실 간 사이에 리딩을 쓰고 왜 받아요 그러면 하루 중에서 본인이 가장 섹시할 때가 언젠가요? 바로 지금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우리도 받기 힘들다 아 어떻게 커버가 안 된다 이거 커버가 안 돼 사실 사실 모든 순간이 돼 이건 더 커버가 안 돼 아 아 큐빈 리키와 같은 어떤 뭐 주요 인물 요주 인물이 있는지 살짝 슈퍼 좀 가능할까요? 매튜씨가 진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질문을 막 던지실 수도 있습니다 오 진짜 탱탱볼이 많아요 레이텔 오늘 창한이한테 물 너무 많이 마셨다 화장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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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Philippines 제가 harus 같이 가 같이 가 나은 괜찮아 괜찮아 나은 괜찮아 아 근데 나다니 형 저 뭐지 광고 많이 한다고 보긴 했어요 어떤 광고를 할까? 광고는 마케팅팀이야? 마케팅팀이 아니 광고를 아예 안 하셔도 아니 배밤으로 봤어 어떤 광고? 나 이러고 있어요 어떤 광고를 이러고 지금? 여기 어때 여기 어때 그건 파티사가 있잖아 아니요? 유진? 데뷔, 데뷔 기대해봅니다. 실제로 이렇게 아나니형 볼 수 있는 건 좋았고 저희 첫 번째 엠엘에 장면스타케이스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인터넷에 저희 제목에 있었던 데뷔 아키넬이라고 틀려줘. 노래, 노래 제목 하시게. 아니 해야지. 해야지. 우리 와서 뭐 했어? 있어요. 근데 포크머님 이름은 한국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. 근데 강아지예요. 강아지인데 조금 나이가 먹었던 강아지. 형 밀탱크 하래, 밀탱크. 저는 메인 보컬로 써. 이 안무를 봤을 때는 하나, 둘, 셋. 15점입니다. 최대가 5점이죠? 아니요, 20점. Get on from me! 이게 있어야 돼. 리키 할 때마다 윙크해. 너무 맘에 쫓아. It's on me! It's on me! 감사합니다.